전술 틀어 안녕 안녕 하이롱방구방구 하이롱방구방구 와라왕 우와우와우왕 안녕하세요 다리라 다리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벤입니다 얘는 갈치갈치 갈치갈색치와와 갈치갈치 갈색치와와 때론 너무 지치고 때론 너무 지쳐서 저는 스캔을 맞추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혼술하고 싶은 밤 전화에 혼자 있고 싶은 밤 전화에 잡았던 눈물이 울컥해도 괜찮아 가끔 아주 가끔 혼술하고 싶은 밤 전화에 남은 밤 전화에 남은 밤 전화에 한 번쯤 소리내 울컥해도 괜찮아 갈색치와와 남은 밤 전화에 집에 가고 있어요 한잔 안했어요 한잔하고 싶다 혼술하고 싶다 누나 야식 메뉴 하나만 골라주세요 곱창 드세요 저 곱창 먹고 싶어요 그리 떠나도 돼 그리에 썩있는 악수 눈물 소리 슬픈 감정에 때론 너무 지치고 때론 너무 지쳐서 가끔 아주 가끔 혼술하고 싶은 밤 전화에 혼자 있고 싶은 밤 전화에 남은 밤 전화에 남은 밤 전화에 남은 밤 전화에 남은 밤 전화에 검정에 그리에 썩어질 때 죽은 밤 전화에 잠이 오지 않는 이 밤에 한 번쯤 zeich McGregor 열언고 싶다 어떤 dunk는 여행 Util 층이 내게 말해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까봐 답답해 울컥하는 마음에 가끔 기대도 돼 내게 온수라고 싶으면 외로워 온 자라는 생각에 소리쳐도 괜찮아 그래 울어도 돼 혼술하고 싶은 밤 외로워 잠이 오지 않는 이 밤 안 들어 한 번쯤 소리내 두껍게도 괜찮아 까끔 아주 까끔 혜령이 한 번만 불러주세요 혜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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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 누나 오빠야 오빠야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고 알타까 죽어버릴 것만 가타소 얘기를 한다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자 잘생긴 얼굴 진짜 정말 뭐 가사 까먹었다 집에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블랙수민 여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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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요 여래중 헤어져도 헤어진 적 없어 언젠가 내가 너와 이별 할 수 있을까 너만 모르게 나는 아직 랩 가능해요 랩 여부름둘 인사uepже 서바샆 데뷔 우린 여룰이 어렸어 돈 어릴 적네 살세 손가락질해 너는 우리 나한테 아빠는 흑에 미 미 미 미 미 수 noun 또 수궁 돼 또 이러쿵 저러쿵 내 눈가에는 항상 눈물이구요 어렸지만 엄마의 슬픔이 보여 어릴 것 같은 내 생각에 안 올 것 같은 잘 모르겠다 꿈처럼이야? 꿈처럼 봐줘 그게 아니면 곁에 있어줘 지금 리코 안녕 자 또 뭐 해줄까요? 다 원해봐요 대팔스 이젠 180도 달라진 너의 표정 그 말도 너무 따뜻했던 눈빛 향기까지도 미안 소개팅 했는데 여성분이 뱃놀이 좋아한다고 해서 바로 호감이 가졌습니다 홍통분양 같아서 아주 좋은, 좋은, 좋은 이야기네요 그날 차가 안 밀렸다면 아마 난 화가 안 났을 테고 이런 네가 했던 질문에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 맘 앞에서 헤어진 거 축하해 널, 루비르 오늘 밤 나는 미치자고, 루비르 아우 누나 지민아 해주세요 지민아 집에 다 왔다 이제 들어가야 된다 아기 상어 뚜루루루뚜루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뚜루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잭스 상어 뻥뻥뻥뻥뻥뻥 아우 진짜 너무 까분다 아무리 생각해도 연결상태가 좋지 않네요 자 그럼 요즘 냥냥냥이 유명하던데 그 아 그 아가 이름 뭐지? 유명한 아가? 냥냥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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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잘 안 터지나봐요 안 터지나보다 누나 꺼 한번 틀어볼래? 안 나와요? 혹시? 안 된다고 멈췄어 누나 멈췄어? 나만 멈췄나봐 오 나만 멈췄나봐 오 이제 나온다 멈췄어 누나 여덟은 저는 이제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좀 라이브를 하면서 추천곡을 받아서 제가 피아노 치면서 들려드릴까 생각도 해보고 또 또 그 어 뭘까요 그 아니면은 뭐 며칠에 한번 꼴로 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커버곡을 피아노로 라이브를 해서 한번 올려볼까 여러가지 생각 중인데요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말해주세요 승헌아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그럼 나중에 꼭 끝까지 오케이 끝까지도 제 노래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구요 눈길 조심하시구요 그리고 잘자고 야식 먹는 사람은 저 대신 야채 곱창 볶음 먹어주시구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 또 라이브로 돌아올게요 바이바이